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형이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징역 2연이 나오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통상적인 구형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례적으로 중형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나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중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지만 그 허위 사실이 매우 중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통상적인 구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 수사도 압박을 했는데 이제는 판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 이렇게 법원이 압박되지 않고 적어도 공정하고 정말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민주당의 압박으로부터 좀 법원을 이렇게 뭐죠?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 원회위원장들께서 법원 앞에 가서 좀 시위하겠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제대로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너무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소리 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무슨 양형이 뭐 통상적이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법원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민주당 법원 압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서 법 왜곡제 이런 걸 이제 상정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압박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영향이 좀 있을까요? 판사 출신 것으로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제 뭐 법원이 사실은 예전 법원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정말 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 시대가 가고 새로운 대법원장 시대에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법원이 정말 법과 정의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일단 이 사건이 이렇게 2년씩이나 끊은 것 자체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실은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사법제도였죠. 그래서 이번이라도 법원에서 또 사법부에서 제대로 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또 촉구합니다. 이게 뭐 법원을 가지고 여야가 싸우는 장면이 좀 펼쳐질까 봐 우려는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 계엄사법이니 뭐 이런 거 다 준비하는 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고 그 방탄의 끝은 뭡니까? 법원의 판결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나오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로서는 최대한 이것이 법과 정의에 따라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켜주는 것이 또 필요하다. 지금 뭐 무슨 왜곡제 법 왜곡제니 말도 안 되는 법안들 만드는 거 검사 탄핵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뭡니까? 결국은 사법제도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다 붕괴시키는 것 같거든요. 방탄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대로의 또 충분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것이 다 헌법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30일에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구형을 앞두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보다도 이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는 위증범이 일단 혐의를 인정한 거고 예전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건 어느 정도로 좀 구형이 나올 건가? 제가 구형 양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증죄 위증교사죄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또 선거법 위반 중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또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주 가벼운 형이 구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피선거권 상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는 이게 겉으로는 지금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 같지만 좀 속내로는 또 대한 세력들도 조금씩 몸풀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삼김이라고 해서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이런 분들 이름이 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신삼김이란 이름이 붙을 정도로 좀 세력이 대한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아직은 이재명 대표의 여론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몸풀게 하고 있는 거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문제 갖고 차별화도 하고 있던데요. 조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당선 무효형을 받거나 이런 어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대한 세력들로 그들이 준비되어 그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혐의를 공격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냥 딱히 의견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에게는 춘풍이고 야당 대표에게만 추상이다. 뭐 이런 식의 비호 발언을 내놨거든요. 뭐 일종의 진영 집결을 위한 이야기였죠. 실질적으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영 집결을 위한 이슈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던 계엄령 관련된 내용 실체가 없는 걸로 나오기도 했고 별로 국민들 반응도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가능성을 원천 차단 하겠다면서 계엄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사실은 계엄 관련된 법 규정을 보면 국회에서 요구하면 당연히 계엄이 해제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새로 짜는 거죠. 그 프레임을 짬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민주당도 적당해야 된다.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역풍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구민적으로 좀 위험이 될 만한 상황을 가능성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상정해놓고 그러는 건 약간 이게 이재명 대표 선거 나올 즈음에서 반정부 투쟁을 대국민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밑자락 까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야권 세력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한 기승전 탄핵과 같이 그를 위한 어떤 밑밥이죠. 기승전 탄핵의 밑밥도 되는 것이죠. 좀 아마 그 소재로 쓰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김건희여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는 이제 총선 공천개입 의혹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게 뭐 당서자들은 다 아니라고 하고 사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여서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리도 없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었다면 실제로 선거에 활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경원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공천을 개입했다면 김영선 의원도 공천을 받았었겠죠. 결국은 그것은 지금 드러난 것처럼 실질적으로 뭐 이준석 대표가 처음 얘기했대요. 조언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말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문제가 아니라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명태균 이준석 뭐 이런 부분의 대표 뭐 이런 어떤 관계 이런 부분이 조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혁신당 관의 문제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군요. 저는 뭐 그러한 부분이 또 다른 이슈로 또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걸 뭐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범으로 좀 몰아세울 모양인데요. 이게 실제로 조금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그게 뭐 공천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공천을 사실 받았어야 되는 문제인 건데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 동력 가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명태균과 김영선 명태균 대표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의 금전 문제라든지 또 개혁신당의 비례대표가 논의되었던 문제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일정이 대통령실에서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만찬이 아닐까 싶은데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언론 인터뷰 공개된 걸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과 얘기를 또 한 번 꺼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일 혹시 만찬 자리에서 다시 화두가 될지가 좀 관심인데 뭐 글쎄요. 여러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겠죠. 뭐 이러한 부분도 다시금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논의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뭐 그런 논의도 충분히 의료계약 문제라든지 우리 최근에 굴러가고 있는 이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데요. 저는 요새 조금 당이 안타까운 것은 어제가 서해 공무원 피살 4주기였어요. 그런데 당에서 논평 하나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기서 기가에다가 어제가 그날이군요. 네. 9월 22일.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짧게 뭐 이런저런 소회를 쓰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이 뭐 이 그렇잖아요. 저희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나 당의 어떤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건 결국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북한 쳐다보는 그 굴종 외교를 하기 위해서 유엔 가서 연설하는 거 앞두고 일부러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한 명의 인권이 이렇게 뭐 인권 문제가 아니죠. 시신을 소각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그걸 조작하고 지금 서훈 전 국정원장이 이제 기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훈 전 국정원장의 기소로 마무리되는 것이 맞는지 이러한 이야기도 우리가 했어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냥 지나갔어요. 뭐 얼마 전에 제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했는데 조금 이러한 부분도 우리 당 차원에서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대한민국에 오늘이 없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역사 교육을 받았다. 과는 과대로 공은 공대로 평가하자는 것에 대해서 당이 좀 같이 나서주고 우리가 기념관 건립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당원들이 한꺼번에 동참하자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뭐 최근에 일련의 여러 가지 이슈를 보면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 지금 얼마 전에 임종석 전 실장의 뭐 통일 거부 김정은 통일 거부론하고 맞닿은 두 개의 한국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야 될 건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만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막 봐야 될 이슈도 많은데 이런 게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 정당으로서 좀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요새 논평이 안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시군요. 임종석 전 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후폭풍이 좀 거센 상황이고 야권 내에서도 이건 조금 김대중 대통령이었으면 하지 않았을 얘기다. 이런 반응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이후에 임종석 전 실장이 좀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은 계속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대체 왜 한 걸까요 임 전 실장은 글쎄요. 그냥 우연히 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 거부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두 국가론을 얘기를 했던 시기에 결국 북한의 내용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임종석 실장이 어떤 인물입니까 평생 통일을 이야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입장이 바뀌었어요. 저는 결국 본인 혼자의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권도 어떻게 보면 일부러 다양한 목소리가 지금은 있지만 결국은 수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방향으로 수렴이 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두 국가를 인정하자는 건 지금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은 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걸 위한 좀 밑자락인 걸까요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임종석 위원 전 실장의 발언을 보면 아주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었어요.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을 수정하자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논의해야 된다.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촉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이 예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도 지낸 분인데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고 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임 전 실장을 비판을 하긴 했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 나온 반응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권의 의견은 좀 비슷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야권의 의견은 지금은 임종석 실장의 개인 의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임종석 실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야권의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분들의 발언은 임종석 실장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수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대북 정책 대북관 자체가 조금 수정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민주당의 대북관은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전 친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도 그랬었고요. 뭐 이제 서해공무원 피사 사건뿐만 아니라 강제 북송 사건도 있었고 뭐 그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인 이념 자체가 그래왔던 것은 우리가 묵도해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북한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로 수렴할 수 있다. 북한의 입장 변화와 좀 괴를 같이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들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으로 최근에 광노연 방지법 발의를 하셨는데 어제 보니까 광노연 전 교육감이 일단 진보진영 후보 경선에서는 탈락을 하긴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막영원 의원님 방지법 얘기도 하시고 민주당에서도 좀 안 나왔으면 하는 얘기 나오니까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법안은 계속 추진을 하시는 계획이죠? 일단은 추진해야죠. 사실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요. 아마 이러한 법안이 문제가 되니까 광노연 전 교육감은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번 교육감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결국 대한민국 미래를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교육 제도나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내용이 그동안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감 선거도 잘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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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